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남의 저는 유시현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공상과학 영화 중에 이너스페이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헐리웃에서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데니스 퀘이드와 맥라이언이 만나서 결혼한 걸로 유명한데요. 영화 내용정으로 보면요. 주인공이 탄 잠수정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주입해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룬 이야기거든요.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제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사과나무 함께 하시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을 해주실 정봉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요. 조금 유식한 말로 나노바이오 기술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나노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노바이오 기술은 아주 첨단 기술 분야인데요. 우선 나노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하나 그런 걸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그런 걸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나노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적용해서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안전한 그런 삶을 영향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소리가 나오니까 벌써 귀가 솔깃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노바이오 기술 어떤 내용인지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나노바이오 기술이라는 아주 좀 첨단 분야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아주 첨단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나노바이오 기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노바이오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미래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노기술이 최근에 많이 알려졌지만은 나노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노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O1은 그리스어에서 나노스, 난장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난장은 아주 작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우리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니고 굵기 그거에 대개 한 10만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죠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대개 그 정도가 되면은 분자가 하나 정도 보통 여기 화면에 있지만 단백질 한 개가 보통 수 나노바이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제어하고 그런 기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노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노기술이 왜 그렇게 첨단 기술로서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물질이 나노사이즈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이즈가 되면 기존의 특성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 아시죠? 금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금은 무슨 색입니까? 금색이죠 금이 나노사이즈가 되면은 더 이상 금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됩니다 동그란 나노사이즈가 되면 빨간색이 되고요 또 다른 네모난 모양이나 이런 나노사이즈가 되면은 파란색도 만들 수 있고 즉 뭐냐면 어떤 물질이 나노사이즈가 되면 그 특성이 상당히 변하고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노기술이 새로운 기술 분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해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그의 나노사이즈가 될 수 없는 그럼 다시 한 번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 번 더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 번 더해주세요 그러면 나노바이오 기술은 이러한 나노기술을 우리가 생명공학, 우리 바이오에 응용하는 기술인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이 나노사이즈가 되면 빨간색도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아주 조그만 양으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왜? 그게 나노기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쉽게 약국에 가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약국 가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하기 위해서 약국 가서 임신진단 키트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인류를 딱 떨어뜨리죠 그러면 여기에 레피드 킷이라는 것인데 임신이 됐으면 빨간 줄이 나타납니다 그 줄이 바로 금을 나노사이즈로 쪼개가지고 조그만 양이 있어도 빨간색이 나타나게 만든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 뭐냐면 나노기술이 벌써 일상생활에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노바이오 기술은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나노기술을 우리 생체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고 우리 생체 물질을 나노화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또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제가 무슨 병이 걸려있는 거를 굉장히 조기에 진단한다든가 또는 제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그런데 나노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기술은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반도체, 전자, 기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왜 바이오 기술에서 사용되는 나노바이오 기술이 제일 중요한가? 자, 휴대폰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우리는 편안한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원하죠, 그렇죠? 나노바이오 기술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기술 중에서도 나노바이오 기술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런 나노바이오 기술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그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면 우리 미래의 삶을 바꿀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센서 아시죠? 센서가 뭐죠? 뭘 측정하는 게 센서죠, 그렇죠? 바이오 센서는 뭐냐면 바이오 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이오 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 때 혈액에서 혈액을 조금 따갖고 우리가 그 병에 걸려있다 진단하는 것도 그게 바이오 센서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면 지금 침이 막 나오죠 침가 나오면 제가 바이러스까지 막 퍼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러스를 측정할 수가 있죠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 그것은 일반 센서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센서를 나노기술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공항에서 특히 전염병 같은 게 많이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퍼지 요새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도 입국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오면 뭘 재죠? 그럼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되는지 알기 위해서 체온을 재죠 체온 갖고서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감염됐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단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막 열이 나고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나노바이오 센서가 되면 실제로 체온이 열이 막 올라가기 전에도 아주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나노바이오 센서로 여기 보면 색깔이 확 변하게 한다든가 또 제가 이렇게 기침할 때 나오는 바이러스를 여기서 아주 정밀한 나노바이오 센서로 측정한다든가 그런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노바이오 기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솔루션을 해결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기술이 휴먼 지념 프로젝트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우리 각각 여러분들은 각각 다 다른 유전체 다른 유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잖아요 병원 가면 약을 다 다르게 투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다 다른 유전체 때문에 다른 약에 의해서 다른 효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휴먼 지념 프로젝트 각각의 개인의 유전자 전체를 해독하는데 미국 NIH라는 국립보건원 연구원이죠 거기서 천불 프로젝트라는 상금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천불로 갖고서 각각의 개인의 유전자를 다 해독을 하면 그거 갖고 상금을 주겠다 그게 이제 걸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하면 그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나노 갖고서 얇은 구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DNA 한 가닥을 집어넣으면 DNA 한 가닥이 나노 구멍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GTC 유전자 다른 것들의 연기 서열을 분석하면서 실제로 천불 안에 여러분 각각의 그런 유전자 지도를 다 해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나노바이오 기술으로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분야가 약물 전달 분야입니다 약물 전달이란 건 뭐냐면 약을 나노 어떤 구조치 안에 약을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일부 약물 전달에서 여러분들 약을 먹으면 오랫동안 약이 지속되는 그런 게 약물 전달 기술이 있는데 나노바이오 기술은 거기에 더해서 나노 약물 전달체 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 부위만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노 약물 전달체 위에다가 암 부위만 인식하는 그런 항체 같은 걸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암을 또 볼 수 있는 그 영상 조형제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하나의 그 나노 구조치 안에 그 다음에 그걸 투여를 하면 그게 암만 정확하게 가서 암세포만 가서 거기에 암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약물을 딱 투여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노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에서 가능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막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막 독가스가 막 나왔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전자코 지금 전자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나노 와이어라는 구조체에다가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특정한 냄새 성분을 우리 인체 내 리셉터 그걸 인식하는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그 냄새를 맡는 건데 그 리셉터를 나노 와이어 표면에다가 탁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독가스 있는 데다 냄새가 나는 데다가 탁 하면 그 냄새가 딱 날 때 그 리셉터가 그 냄새를 잡아가지고 이 나노 와이어 센서가 딱 신호를 줘가지고 그 냄새가 무슨 냄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이 부패됐다 그런 것도 다 가능하게 되죠 이런 전자코 같은 것도 나노 와이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바이오 물질은 왜 이렇게 펜시한가?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사람 몸 속에는 ATP AIDS라는 그러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 ATP AIDS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효소인데 ATP라는 그런 물질을 탁 집어넣으면 이게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도는 건 뭐죠 여러분들? 모터잖아요 모터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에서 공상 속의 영화에서 이제 우리 사람 몸 속에 잠수함을 집어넣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올 거냐 말씀하셨죠 이런 모터들이 이게 바로 단백질이 모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수 나노메터밖에 안 되죠 이것들이 그런 잠수함의 모터 기능을 하면서 미래에는 진짜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나노바이오 기술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아까 나노바이오 센서는 지금 모든 장소에 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이러면 굉장히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닐 때 상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 질병을 굉장히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병이 더 심화되기 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또 나노바이오 기술은 사람 몸 속에 나노바이오 기술로 우리가 만들어진 약을 사람 몸 속에 집어넘으로써 집어넘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으로 부작용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그 약물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질병만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나노바이오 기술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아주 안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될 것으로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여튼 저희 나노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나노 세상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로봇이 뭐 이렇게 막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가능하려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휴대폰 같은 게 사실 기대도 못한 기술이 현재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도 언젠가는 다 현실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뭔가 칼을 이용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내시경에다가 레이저 이런 거로도 수술하고 그러니까요 의료계에 있어서의 그 발전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노 로봇이라는 걸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나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몰래 싹 붙여가지고 그 친구의 약간 염탐하는 이런 부작용적인 거는 혹시 없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작용도 물론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나노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강연할 때 얘기했지만 뭐가 나노 사이즈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특성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가 발생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나노바이오 분야 중에 중요한 분야 하나가 나노 안정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런 연구가 반드시 이게 사람 몸에 투여할 때 안정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확실해야지 사람 몸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나노바이오 세상을 열어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마다 그 머리카락 굵기가 좀 다 다르긴 하지만요 머리카락 굵기를 100마이크로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나노 기술은 그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 나노 기술이 앞으로 인류의 큰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건강 문제 식량 문제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 미래에 좋은 일만 벌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사과나무는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